올해 전남에서 4개의 스포츠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특히 이 중 3개 대회가 국가 공모로 선정돼 국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2일 지역 경제 효과가 높은 4개의 국제 경기 대회를 발굴해 문체부에 2021 국제 경기 대회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신청한 결과 국제 철인 3종 경기 대회와 2021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 등 3개 대회가 선정돼 9억 9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국내외 많은 선수 등 대회 관계자들과 관람객 방문으로 도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방역 체계를 갖춰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